안녕하세요 여러분 혜원이에요 제가 오늘은 푸드올로지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나온 짜잔 이 핑크라인 콜라겐올로지 부스터샷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요즘에 sns에서 많이 보이기도 하고 연예인들이 좀 많이 먹기도 유명한 그 핑크물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제품이라고 해요 저도 사실 저게 뭘까 시클이 되게 예쁜데 저게 대체 뭐길래 다들 맛이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저같은 사람들이 혹시라도 있으면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드디어 알아낸 바로 핑크물 제품이랍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들고 다니면서 계속 마셔주기만 하면 되는 제품이고 보통 다이어트에 도움이 있었던 그런 제품들과 달리 얘는 이제 피부에 도움을 주는 그런 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이어트 물이 아닌 이제 피부물이라고 부를 정도로 먹었었을 때 피부에 광이 나고 조금 푸석푸석했던 피부들이 좀 좋아지는 게 보이면서 약간 생기가 생긴다고 해요 저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일상생활을 하거나 일을 하면서 아침에 피부와 저녁에 피부 상태가 굉장히 다르기도 하고 매일매일 일을 하다 보니까 관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너뷰티 제품이라도 마셔야지 좀 먹어줘야지 피부가 좀 살아나거나 유지가 되거나 관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 제품만 먹는 게 아니라 짜잔 이 두 가지 제품을 같이 먹어주는데요 이 제품은 곤약 세라마이드이고 이 제품은 히알루론산 제품인데 자기 전에 먹는 제품으로 이 히알루론산은 하나 이 곤약 세라마이드는 두 알씩 먹어주시면 되고 이 두 가지 제품이 피부 장벽과 보습에 굉장히 도움을 준다고 해요 이제는 바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먹어서 관리를 하는 세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관리를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실질적으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먹는 모습들이라든지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그냥 제품만 오는 게 아니라 병에 같이 담아가지고 먹을 수 있게 병이 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섞는 모습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이너뷰티 제품 같은 경우는 많이 먹어보긴 했는데 실제로 효과를 봤던 제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사실 잠깐 중단을 하고 있었는 상태이거든요 근데 콜라겐, 올로지, 부스터샵 같은 경우에는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단순하게 물만 먹는 게 아니라 세라마이드하고 히알루론산을 같이 먹다 보니까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도 또 열심히 먹어보려고요 단순히 신랑은 숨겨봤는 사실은card이였어요 아픈 앙튀한 마늘은 푸바이넙지인 것 같아요 단순하게 주문한 쪽으로 좋아요 헤리 clearly 놓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픈 앙튀한 사람은 정말 위험한 사람은 핵의 핵 mast 악플함으로 저렙고 마늘을 고개했어요 이렇게 발은 수 있는은 그 taman을 받았어요 에러가 또 다시 welcomed 지금 제품로 돌아와서 사왔어요 진짜 재밌는 거에요 다진 테마트 소금 소금 од글라 소금 마늘 파 소금 다진마늘 소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